동영상 하여튼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응 아 오늘 애들한테 빠르고 가야겠지 응 아 얘들아 엄마랑 아빠 오늘 아는 사람 결혼식장 가는 거 알지? 네 어 이따가 오후쯤에 올 거니까 어? 어 리아야 니가 어? 동생 잘 챙기고 있고 응 아빠 나만 믿으라고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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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엄마가 저 시택 위에다가 맛있는 거 철어놨으니까 이따가 배고프면 먹고 알겠지? 아 건녀와 어 그래 티비 재밌게 보고 있고 안녕 아휴 빨리 가먹고 어 아휴 안녕 안녕 꼴꼴꼴꼴꼴 꼴꼴꼴꼴 꼴꼴꼴꼴 야 티비 너무 좋은 잼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뽀로로 어? 아 더러워 뭐하는 거야 목이 맥혀서 그래 냉장고에서 먹을 거 좀 갖고 가야겠다 어우 냉장고 어? 오?! Stephb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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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바퀴벌레가 바퀴벌레가... 바퀴벌레? 오빠! 걱정 마! 나만 믿어! 내가 다 없애줄게! 조심해! 야영OS 나오릴 꼬부이면 그냥 몸통이랑 다리와 분리해서 우파이브에 넣어버릴꺼야 아지라 아빠가 감자를 갖고 왔단다 아빠 최고 바퀴 바퀴 여보 고생 많았어요 바퀴 아니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고 쑥쑥 커가지고 행복한 모습만 볼 수 있다면 난 괜찮아요 여보 아빠 최고 바퀴 그래도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여보 아니야 아니야 나는 우리 자식이 웃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밥도둑 바퀴 그래 많이 먹으려 마드라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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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다 먹었다 바퀴 다 먹었다 바퀴 아빠 아빠 바퀴 어 왜 왜 왜 그러니 아들 나 배고프다 바퀴 감자가 없다 바퀴 배 배고프다고 바퀴 바퀴 여보 어떡하지 아들아 조금만 참아 응 싫다 바퀴 난 성장기다 바퀴 감자 달라 감자 아 아들 저기 썩은 감자라도 먹으면 안될까 아들아 아 싫다 싫다 아들 바퀴는 싫다 응 썩은 감자는 싫다 그래 알았어 아들이 웃는 모습만 보면 아빠는 안 먹어도 행복하단다 아빠가 금방 가지고 올게 아 잣다 야 아들아 여보 아들아 바퀴 아녜요 여보 이미 한번 갔다 온 거 뭐 두번 못 가겠어요 여보 금방 다녀오리다 아 아 정신을 써 놔두세요 여보 꼭 하나 돌아올게 바퀴 아 오오오 오오 바퀴 바퀴 원래가 우리집 엄청 많은 거야 뭐야 오빠 오옰 sanctuary 어우 멋있다 내가와 그 몸의 바퀴 몰래들을 삭삭히 기저서 뿌리 까지 뽑아줄게 간다 멋있다 우리 아들 우리아그렇 Guillermo 많이 먹어야 돼 감자 감자! 감자!! 무서워! 여르르야! 걱정하지 마 오빠! 내 전문이 바퀴벌레 박멸이야! 헤헤헤헤 멋있다! 바퀴벌레가 어디 쓰려나? ㅋㅋㅋ 저기 식당 위에 파키톱 볼래 ㅋㅋ 식당? 식당 어디? 아! 붙잡고 이래 ㅋㅋ 요 누누 파키톱 볼래 좀 잘 잡고 멋있다 ㅎㅎㅎㅎㅎ 어머머! 어휴... 우리 여보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지? 어휴... 어휴... 바퀴? 어휴... 아휴... 우리 여보한테 뭔 일이 생긴 것 같아. 아들아 잠시만 여기 있어봐라. 내가 잠시 안낱 갔다 올게! 엄마!!! 깜짝아아아아아악! 깜짝 줘! 깜짝아아아악! 어휴 그래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기다려봐 내가 감자 금방 챙겨서 올게! 어휴... 빨리 가져올마!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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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는 어디에 있는거지? 요르릅? 요르릅? 바퀴발라도 잘 잡고? 멋있다!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안오는거야? 이러다가 쫄쫄 굶어죽겠다 바퀴 안되겠어 내가 직접가서 맛있는 감자를 키워야겠어 간다 바퀴! 바퀴바퀴 벌레! 엄마 아빠는 감자 하나 먹구해오고 바퀴 내가 직접 나선다 바퀴 바로 저기있구만 자 이렇게 쉬운걸 아유 아유 밥도둑 바퀴 다시 들어가야지 뭐니? 이걸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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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발라가 더 나와버렸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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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마 오빠 이제는 바퀴벌레 잡는것도 신발내고 아주 그냥 바퀴벌레집을 터트리기로 했어 아유 멋있다 잘가라 바퀴벌레 잘있어라 바퀴벌레 하하하하 아유 아유 엄마 아빠는 이렇게 맛있는 감자도 못 구해오고 말이야 바퀴 아 역시 내가 최고라니까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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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맛있다 바퀴 어? 어어어어 어 우리집에 원래 이렇게 더웠었나 바퀴 Brenda 아이 너무 덥잖 어 어 그 더워 아 하하하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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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야 그래, 장판 끼고 자야지 여기 있었나? 응, 장판이 어디 있더라? 쯔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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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쯔쯔! 쯔쯔쯔쯔! 쯔쯔쯔쯔쯔쯔! 쯔쯔쯔쯔! 쯔쯔쯔! 쯔쯔쯔쯔! 쯔쯔쯔! 쯔쯔쯔쯔! 쯔쯔! 쯔쯔! 쯔ağı앗거야! 쯔쯔쯔! 쯔쯔쯔! 쯔쯔 코로나! 쯔쯔este! 쯔쯔 derechaetsて! 어디かる 곳이야? 당 당 당 nomésalan 놓 bod doss어 그럼 우리 shoots을 불리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할punkt! 오빠라! 질릴! 여기 질이 있다 질릴! 왜 어딨다는 거야? 땅이 땅으로 넘었어 왜 싸움겠어? Q. 가면 우리 영원을 울렁하냐고? 가만두지 않겠어? 어? squeezing 에는 purposes 지금까지 된 skewer 다